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토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이번에도 울산에 투입되는 내년도 국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 규모가 2조 5천9백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3%가 늘었습니다.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증액률이 두 자릿수 이상인 곳은 울산밖에 없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년도 국가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함께 울산에 투입될 국가예산 규모도 확정됐습니다. 울산시가 국가예산 확보 관련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확보된 국가예산은 총 2조 5천9백8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7.7% 증가했던 지난해보다도 3%포인트 가까이 높은 등 최근 4년 동안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특히 내년도 정부예산 증가율이 2.8%인 것을 감안하면 울산시의 국비 증가폭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방역시도 가운데 두 자릿수 이상 국가예산 증가율을 보인 지자체는 울산이 유일합니다. 아직 미확정된 보통 교부세까지 합치면 내년도 국가예산은 3조 5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면서 문화관광사업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운석 선결과제가 바로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내년도 역대 최대의 국가예산 확보 성과는 꿈의 도시 울산을 실현할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확보된 국가예산 중에는 신규 사업이 총 90건에 1,600억 원에 달해 이것 역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울산 도시철도 트램 1호선 건설 사업과 관련해 기본 및 실시 설계비 27억 원이 반영돼 사업의 봉계도 진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 5년간 총 1,000억 원을 지원받는 글로컬 대학 지원 사업에 내년부터 100억 원이 우선 지원됩니다. 이 밖에도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 자동차 부품 산업을 전환하는 지역특화 프로젝트에 302억 원이 확보됐고 산재전문공공병원 건립에선 157억 원도 확보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예산 확보로 내년 울산 시정은 올해보다 한층 활기를 뜰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내후년 국가예산을 걱정해야 합니다. 김 시장은 국비 확보에 지역 정치인들이 열일을 제쳐두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정치권의 역할이 컸음을 시사했습니다. 중앙에서 맹활약을 보이던 지역 정치인들의 활동 위축이 전망되면서 울산시의 예산 확보에도 적지 않은 먹구름이 예상됩니다. 정치권의 힘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힘이 있었는데 그 힘이 아무래도 울산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또 그때는 그때 가서 또 대응을 하겠습니다. 역대 최대 국비 확보 성과의 즐거움도 잠시. 울산시는 벌써부터 내후년 국비 확보를 위해 지혜를 짜야 할 상황입니다. 제시앤뉴스 전호수입니다. 김기현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사퇴 입장을 밝힌 이후 잠행을 이어오다가 최근 남고을 당원 앞으로 지역구 출발을 시사한 문자를 발송한 이후 어제 울산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어제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울산지부가 주최한 한마음 전진대회 내빈으로 참석해 연말연시 의미 있는 마무리를 하자는 취지의 축사를 하는 것으로 공식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울산시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위대한 울산은 이제 꿈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면서 울산의 발전과 남고의 미래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는 메시지를 내 지역구 출마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한편 한국자유총연맹 울산시지부의 2023 한마음 전진대회 및 국립민복실천결의 대회가 어제 시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행사는 자유총연맹 회원들 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회원 유공자 80여 명, 통일부 장관과 울산시장, 시의회 의장, 교육감 등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지역발전 의지를 다지는 결의문 낭독 등이 진행됐습니다. 울산시의 국비 확보에 기여한 지역 국회의원들이 저마다 자신의 지였고 예산 확보에 규모로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울산 도시철도 1호선 사업과 관련한 예산 등 남구의 권역 사업 18건에 318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이책 의원은 남구 각 권역 14건에 63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70억 원 등 중구지역 발전 예산으로 총 963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고, 권명호 의원은 재해 안정망 구축 사업 719억 원 등 동구와 조선산업 관련 등의 국비 1,027억 원을 확보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또 서범수 의원은 울산 신안 개발 등 울주 권역 국비로 3,701억 원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상원 의원은 북구 도시재생사업 40억 원 등 국비 1,55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이 2024학년도부터 복식학급 편성 기준을 완화합니다. 복식학급은 2개 학년의 학생 수가 8명 이하일 때 2학년을 한 교실에 편성하는 학급인데, 시교육청은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24학년도부터 복식학급 편성 기준을 8명에서 6명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완화 기준에 따라 2024학년도 복식학급 편성 예정학교는 기존 6곳에서 2곳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변경된 복식학급 편성 기준이 적용된 2024학년도 초등학교 학급 편성은 내년 초등학교 예비 소집 후 1월 중순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전교조 울산지부가 교육부와 울산시교육청의 늘봄학교 정책의 전면 수정과 현실성 있는 돌봄 정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내년 교사 정원을 2,500명 감축하고 내년부터 늘봄학교를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교사들의 업무 증가가 불가피해졌다며 늘봄학교를 강행하지 말고 전면 제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울산지역 늘봄학교 시범학교 신청 마감 결과 초등학교 121곳 중 5곳만 신청했다며 이제라도 현실성과 지속성이 있는 돌봄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자체 예산으로 시범학교 행정인력을 배치하는 등 학교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범학교 추가 모집 후 시범 운영을 통해 울산에 맞는 모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연 기념물이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황새가 이달 중순부터 북구천곡동 들력을 수시로 찾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주민 김치홍 씨 집 앞 논에서 황새 한 마리가 먹이 활동 중인 것이 처음 발견됐고 이어 15일 오전에도 먹이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울산시에 제보하면서 황새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울산 지역에서 황새는 지난 2015년과 2017년도 가을 태화강 하구에서 관찰된 이후 처음으로 관찰된 것입니다. 황새는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자료 목록에서 위기종으로 분류된 국제적 보호종으로 전 세계에서 2,499개체 정도가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여름 여중생 4명이 장애가 있는 또래 남학생을 엽계적으로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검찰이 범행을 주동한 여중생에게 최대 7년의 중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등 전체가 칼로 도려낸 듯 온통 빨간 상처 투성입니다. 팔과 가슴, 배에는 담뱃불에 데인 상처가 남았습니다. 지난 7월 장애가 있는 14살 김 군이 또래 여중생 4명에게 당한 가혹행위의 흔적입니다. 같은 동네에 살던 여중생들은 김 군이 가해 여학생 중 한 명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냈다며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끌고가 강목으로 찌르고 도망가지 못하게 신발과 양말까지 벗겼습니다. 그러고선 오른팔에 장애가 있는 김 군에게 양팔을 V자로 벌리며 춤추라고 시킨 뒤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이들의 엽기적인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담배 꽁초와 불상의 나무 열매를 먹인 것도 모자라 4시간 넘게 가둬놓고 가혹행위를 이어갔습니다. 바닥에 흘린 물을 핥아먹게 하고 나체로 춤을 추게 한 뒤 그 모습을 낄낄거리며 촬영했는데 심지어 소병까지 먹였습니다. 하지만 가해 여중생 중 촉법소년이 아닌 주범인 A양만 구속상태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양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동강요와 상해, 강금에 이어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 등 모두 5가지. 검찰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장기 7년에 단기 4년에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양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만큼 교화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감호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등 형사처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이 내려집니다. 수십 장의 탄원서를 내며 엄벌을 호소했던 피해자 측은 반발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충격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데 가해자 측은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법원이 피해자의 고통과 입장을 전혀 헤아리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JC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시를 포함한 남북권 지자체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남북권 광약관광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불경과 전남, 광주 등 남북권의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관광수요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남북권의 울산 등 40개 시군 지자체는 남북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총 141개 사업 중 사업비 3조 원을 투입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33년까지 3단계에 걸쳐 10년간 진행됩니다. 울산시는 이 가운데 1단계 5개 사업에 1,308억 원과 2단계 3개 사업에 1,163억 원 등 총 8개 사업에 2,471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영남알프스 복합 웰컴센터가 색다른 겨울 관광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울주군에 따르면 최근 영남알프스 복합 웰컴센터에는 벽천폭포의 눈부신 설경과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려는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남알프스 상고대를 연상케 하는 눈꽃정원은 겨울 인증샷을 찍으려는 방문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대형트리와 다양한 크리스마스 이벤트 등 풍성한 즐길거리도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울산 디지털 지식정보 기반 시설 구축 사업 완료 보고회가 어제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일명 다모와 울산이라고 부르는 이번 사업은 시민이 공공기관별로 분산된 지식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통합지식정보 플랫폼을 말합니다. 다모와 울산은 지식정보와 콘텐츠 보유기관과 연계해 23개 공공기관 80만 건의 데이터를 표준화된 체계로 분류했으며 특히 재난안전분야의 경우 책 GPT를 최초로 도입해 대화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축했습니다. 정보서비스는 내년 1월 1일부터 제공됩니다. 연말을 맞아서 여러 모임들이 많을 텐데요. 치솟는 물가 속 술값까지 오르면서 시민들에겐 밖에서 연말을 즐기기란 비용적인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마스크 해제 이후 첫 연말이지만 가정에서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서 송년회의 모습이 바뀌는 추세입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일 낮시간 울산의 한 대형마트. 송년회 준비를 위해 마트를 찾은 손님들이 다양한 코너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습니다. 요즘에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간단하게 가족들이 집에서 먹으려고 오늘 마트에 장 보러 왔거든요.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연말을 실내에서 간단하게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바깥에서 보내려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마트에서는 이처럼 홈파티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관련 물품을 더 많이 진열하고 다양한 행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홈파티 관련 상품 매출이 지난해 대비 20% 가까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식과 함께 마시는 주류의 물가도 꾸준히 오르면서 9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치소는 물가에 소주와 맥주의 가격도 올랐습니다. 소주는 4.7%, 맥주는 5.1% 올랐습니다. 간단하게 연말을 보내려는 사람들이 늘자 영향을 받는 식당도 있었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작년 같으면 예약이 다 찼었는데 지금 예약된 건 두 팀 정도?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주류에 붙는 세금을 낮추기로 했지만 소비자가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출국가가 낮춰진다고 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가격이나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국가 이외에도 인건비라든지 유통마진, 임대료 같은 이런 다양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스크 해제 이후 맞는 첫 연말이지만 고물가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의 모습에 송년회를 보내는 분위기도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라경은입니다. 부구청은 어제 공동주택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관내 6개 아파트를 저탄소 실천 우수 아파트로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최우수에는 신천 엠코타운, 우수에는 오토밸리로 효성 헤링턴 플레이스와 송정 LH 2단지, 장려에는 매곡 휴먼시아와 월드메르디앙 월드시티 1단지, 호계 1주공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부구청은 내년에도 경진대회를 이어나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023년 하반기 국제도시화추진위원회가 어제 시청국제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위원장인 안효대 경제부시장과 윤혁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울산지원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국제도시화 시행계획안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심의 조정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내년에 국제도시화를 위해 경제산업과 문화사회, 지역사회, 정책기반 등 4대 추진 목표와 11개 추진 전략으로 41개 사업을 진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울산시가 행정안전보주관 2023년 조직운영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돼 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합니다. 울산시는 친기업도시 조성을 위한 탄력적인 조직 운영으로 인력 증원이 없는 실용적인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고 구군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내년 1월 1일자로 인력 증원이 없는 효율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울산시와 IBK 기업은행이 어제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두겸 시장과 김성태 IBK 기업은행장은 어제 시장실에서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울산시는 이자 지원금 20억 원을 IBK 기업은행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IBK 기업은행이 1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중소기업당 1년간 최대 5억 원에 대한 대출금리 2%를 감면하고 보증서 발급에 드는 보증요율 1.2%를 지원하게 됩니다. 울산의 수돗물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보건기구 수질 기준에도 적합한 매우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실시한 11월 수돗물 수질 검사 결과 일반 세균과 총대장균군 등 미생물 4개 항목과 암모니아성 질소와 질산성 질소 등 유해 영양 무기물질 12개 항목에 모두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심미적 영양물질인 경도, 냄새, 맛, 색도, 탁도 등 16개 항목도 불검출, 적합, 기준치 이하 등으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